네, 급여일장 마켓세븐, 오늘도 2분과 함께합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실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는 마켓세븐, 주제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 세 가지 주제 다뤄봅니다. 설비 투자 소식에 유난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었죠. 2차 전지와 반도체, 유에임주 함께 리뷰해보고요. 인플레에도 끄떡없는 기업 없을까요? 수익이 탄탄한 기업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끝났죠.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는데요. 이번 선거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과 주목할 종목에 대해서도 탑픽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내 마음속의 저장으로 첫 번째 준비해봤습니다.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어제 또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겨박제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투자에 나선 기업들 그만큼 향후 수요 확대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게 아닌지라는 그런 시각이 공존하는데 그럼 설비 투자에 과감하게 나선 기업들이 다 주가가 좋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설비 투자를 위해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을 살펴본다면 LNF도 있겠고요. 후성이라든지 에코프로, BEM, 대주전달, 원인, QNC 여러 가지가 좀 많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는데 이렇게 비용 부분을 감안을 하고도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대기업들도 지금 과감하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중소형 기업들도 함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매출이라든지 수요성이 그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개최가 되었던 이 한매정상회담의 경우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바로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봤을 때 바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UAM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렇게 미래의 신사업 분야에 6조 3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현재 좀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설비 투자까지 늘리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업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좀 과감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업종들의 경우는 또 충분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업종들이 저희가 흔히들 2차전지나 반도체, UAM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2분기에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만한 그런 섹터와 관련주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UAM 관련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에서 뭔가 좀 과감하게 투자가 좀 이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차, 그리고 기아, 현대 모비스의 경우가 이 로보틱스라든지 미래항공 모빌리티라든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미래 신기술 개발과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8조 9천억 원까지 투자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래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UAM 그리고 RAM 쪽에 대해서 기체 개발이라든지 어떤 핵심 기술 내지하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속도가 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가 나타내고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관련 중수형주의 경우가 이미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뭔가 성장성이라든지 충분히 납부 과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 안에서 중수형주보다도 오히려 좀 저평가 된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련 기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의 경우가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UAM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널에 지분 참여를 한 상황이고 오히려 혁신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AM 섹터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평가된 대형주 한 번씩 더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특히나 현대모비스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기승전 인플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어와 무관한 수익성이 탄탄한 기업들의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인플레에 굴하지 않을 미래의 수익성이 탄탄할 기업이 있다면 어디에 조금 더 투자 관점을 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방어주라고 한다면 음식류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생필품의 경우는 워낙에 방어주로서 매력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주로 관심을 가져다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나 만약에 원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오히려 제품 가격 쪽으로 가격을 좀 전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격 정가력이 좀 강했던 상황에서 경기 방어적인 면도 매력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료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곡물 가격이 뭔가 안정을 찾기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음식료 업체들의 경우가 이런 상황에서 가격 인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이 CJ제일재당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좀 음식료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곡물 가격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나 요즘에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어서 햇반이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된 매출 증가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외에서는 국내 식품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여전히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제품에 대해서도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실적에도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업종 내에서는 음식료죠. 그리고 관련주 내에서는 CJ제일자당을 한번 지금 대장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가 움직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도 굴하지 않을 오늘의 섹터는 음식료 그리고 그 와중에도 대장주로 CJ제일자당 꼽아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곡물가 상승과 음식료 업종들 너무 올라갔는데 하락폭이 나중에 갑자기 커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하락폭을 걱정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충분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뭐 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2분기, 3분기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상화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제일자당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2분기 2인율 개선 종목을 미리 찾아서 선취임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지금은 충분히 실적 개선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좀 증시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테마주적인 성과를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실적 기대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납폭화되 실적 개선주에도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실적 개선 종목을 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기대주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관심 있게 살펴보자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주 미리부터 살펴보자는 말씀해 보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재무나 그런 부분에 더 눈여겨봐야 할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정책주 순환매로 마지막 키워드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이 크게 힘을 또 실은 상황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주요 정책 과제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추진을 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국정과제가 뭐 수소라든지 원전, 우주, 방산 이렇게 핵심 산업들의 속도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대부분 지금 장악을 해놓은 상황인데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어떤 정책 고조가, 공조가 더욱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법인세율 인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인세율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 오히려 정치적 부담감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기업의 순이익이라든지 또 투자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 모멘텀의 경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원전과 수소, 우주, 방산 등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르게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110대 국정과제를 내세웠던 부분이 바로 주요 산업 정책들을 힘이 실리면서 관련 주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는 더욱더 탄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원전과 수소산업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어떤 빈밀한 협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든다면 신한울 3, 4억의 건설 재개가 예정되어 있는 경북 울진의 경우는 손병복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 당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원전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도시들의 수정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또 많이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어떤 모멘텀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이라든지 수소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원전과 수소 조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로봇과 UAM, 우주 테마가 모두 상승했는데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가운데 다음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 탑픽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탑픽 쪽 항공우주 관련 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좀 누리호 관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누리호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이달 중순경에 좀 예정이 된 상황인데 일단 동사의 경우는 1차의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우주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2차 발사를 앞두고 나서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는 실패의 원인들이 이미 보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발사가 성공이 되게 된다면 이 동사의 경우는 우주 사업에 대해서는 선점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주 산업의 경우는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도 방산이라든지 또 민수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영향을 하고 있는 사업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탑빛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우주 테마가 다음 수납의 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탑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차분하게 핵심만 꼽아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주요 포인트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켓세븐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